지금은 캔사스에서 리즈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잡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구해주세요. 할렐루야. 그쵸? म. . . ।. ।. ।. ।. 하늘의 먹목구름이ama 오오오오 오늘 번개가 유난히 번개가칩니다. 아아 미국 하늘에 번개가 엄청 칩니다. 여기. 번개가 아우 굉장히 강해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우박이 오고 있습니다 번개가면 지금도 번개가 계속 치고 비가 오고 우박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좀 더 커지네 우와 커져? 우와 우박 크네요 마당도 찍어요 우박이 많이 오네 저거 가지고 찍어요 오늘 이렇게 우박이 오는 걸 보네요 우박이 엄청 큰 게 와요 우와 마당 좀 봐봐요 우박이 미국에서 우박 구경하네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우박을 못 봤거든요 제가 우박이 엄청나요 신기하겠네요 신기합니다 우와 미주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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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퍼스시티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스는 도버스 제퍼스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로 하늘익성형하신 대행전 마지막 나파를 시작으로 미주리주 미주리주 나파를 시작합니다 재밌는 말이죠 미주리주 미주의 공간 아닙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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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